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16장에서 1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 광야학교에 입학합니다. 둘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셋째 일곱색깔 무지개 만나 이야기입니다. 넷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섯째 모세의 간증은 모세의 장인 이두로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16장에서 1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4일 출애국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일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텔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이린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린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더라. 주례읍기 십칠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듐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먹이 말라 물을 찾음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먹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듐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하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누워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주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완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추레육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두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두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두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두로가 이르되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번재물과 희생재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이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리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우리는 출애국기 16장에서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시키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세계 최고의 교육 혜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안식일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안식년 희년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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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소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